가죽의 건강을 지켜주는 상상초월 흑초 핵산효소 탄생 전통방식의 흑초효소 상상초월입니다 여기에 굳은 부파말린 홍삼을 추가 보리, 밀, 현미, 서리태, 서목태, 작두컵 6가지 곡물까지 추가 간기능 개선, 신장기능 개선, 면역력 향상, 피부 미용 개선, 피로회복의 탁월 인체에 필요한 효소 성분이 풍부, 효소가 부족해지기 쉬운 현대인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께 상상초월의 건강을 선물합니다 동인바이오가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 찬스 한 달분 60포, 15만4천원의 상상초월 한 세트는 출시기념 파격특가 13만2천원 이제 한 달 4만4천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몸에 건강을 선물하세요 문의 뉴디안.co.kr 080-313-2000번 고맙습니다. 최신